자 방금은 약간 좀 포근하고 좀 조용한 느낌으로 연주와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역시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말씀을 드릴까요? 저희들이 팀이 갖고 있는 거는 파워입니다. 힘이죠? 자 이 건물 굉장히 튼튼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? 오늘 2부 순서에서는 여러분들 정신 못차리게 할 정신을 못차리게 계속 가야 될 길들도 있고 이번 1부 순서에서는 우선 맛보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론을 잠시나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간 콘서트를 통해서 소개가 되어졌었던 외국 팝 뮤지션들의 롱 뮤지션들의 음악들을 한데 모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롱 뮤지션들의 음악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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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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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